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일단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빈입니다 브이라이브 퀸 이유는 내일 저희 쇼케이스잖아요 근데 쇼케이스를 하고 어 저희가 또 여러분들한테 뭘 또 이렇게 보여드리고자 내일 비너스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인사드리러 왔어요 여러분 이거 군복 아니에요 이거 군복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인성이가 준 옷이에요 인성이가 이거 되게 예뻐요 인성이가 준 건데 되게 예뻐서 쇼케이스 끝나고 저희가 또 뭐 하려고 준비 중이라서 제가 내일 비너스를 못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인사드리러 왔어요 지금은 회사입니다 제가 쇼케이스 전에 심장이 엄청 떨리더라고요 지금 벌써 RPM 지수가 엄청 올라가 있어요 긴장해갖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거 스포입니다 스포는 아니고요 티저 영상에 나갔던 그건데 제가 잠시만요 보이세요? 보이세요? 저입니다 네 내일 비너스를 못해서 미리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진짜 뻥 안치고 손에 땀나요 진짜 뻥 안치고 손에 땀나요 지금 긴장했어요 아 내일 잘할 수 있을까요? 진짜 긴장 중이에요 진짜 긴장 중이에요 내일 잘해야 될 텐데 내일 잘해야 될 텐데 삼겹살 어떠세요? 삼겹살 어떠세요? 삼겹살 이따 삼겹살 먹으러 가야겠다 저도 이따 삼겹살 먹으러 갈 거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삼겹살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비너스 못한다고 말씀드리려고 브이랍을 켰고요 쇼케이스 전날이라 저는 또 쇼케이스 준비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내일 잘하려면 지금 또 연습해야죠 화이팅! 내일 봅시다 우리 판타지 여러분 안녕 안녕 사진 이따 올려줄게요 뿅